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 입니다 오늘 견우가 명치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명치통증 알아보셨나요 말 그대로 온목과 3 이브이 명치가 아픈 거죠 어떤 분은 알아보신 적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한번도 고통받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명치통증에서 장기간 고통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떼전지는 식사 떼일은 식사 불규칙한 식사 자극적인 음식 지나친 다이어트 등 일상화되다 보면 식도 점막이나 위장을 손상시켜서 만성 위험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축성 위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행히 원인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뭐 안성 위험이라든가 역류성 위험이라든가 위축성 위험 이런 등으로 원인을 바로 찾을 수 있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내시경 mri 등의 각종 검사를 해도 별다른 원인 없이 명치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증후군 중에 하나가 바로 금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금막 통증 증후군으로 명치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구요 명치통증과 별개로 금막 통증 증후군이 발생해서 콜라보로 증상이 병행되면서 상당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금막 통증 증후군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 만난다는 증후군은요 감기나 근육통처럼 쉽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상당히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금막 통증 증후군은 뭘까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금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트리거 포인터라는 통증 유발점이 잡히면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등의 이상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통증 통상 통증이라고 하면 아픈 거에요 뚜드려 맞은거 아픈 것처럼 하여튼 통증이에요 무릎 밖 같은거 뭐 삐면서 찌면서 아픈 경험 있잖아요 그런걸 통증 통상 통증이라고 하는데 금막 통증 증후군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등의 이상한 통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통증과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아는 아픈 것과 느낌이 다른 이상한 통증을 금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통증 자체가 오식견이나 어깨 석회성 권염처럼 극통을 일으키기보다는요 계속해서 신경이 가다 보니까 참을만한 정도의 불편함이 계속 있게 돼서 이상한 통증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 증후군입니다 그럼 금막 통증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외부적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거나 악화시키는 것들은 알고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외상이나 습관화된 잘못된 자세가 주 원인이고요 거기에 과음이나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이 더해지면서 증상이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지나친 자기통제나 자기절제 스트레스에 민감한 경우 집요하면서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일부에서는 별다른 원인 없이 특발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금막 통증 증후군은 어디에 생기는 걸까요 금막 통증 증후군이 호발하는 부위는요 목과 목덜미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흉쇄들근이나 사각근 부위, 쇄골, 겨드랑이, 가슴, 명치, 서해부, 날개죽지, 날개뼈, 허리, 엉덩이 등이 호발하는 편입니다 꼭 거기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근육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 증후군 중의 하나가 바로 금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금막 통증 증후군은요 치료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있는데 감염이 되는 것처럼 여기저기로 퍼지는데 서서히 퍼지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생길 수도 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금막 통증 증후군이 발전하게 되면요 단순한 뻐근함, 결림, 당임, 쪼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통이나 편두통, 눈충이나 눈피로 수면장애, 기억력이나 집중력 장애 또는 소화장애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일단 금막 통증 증후군이 발생이 되면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과음과 과로를 피하면서 무겁거나 힘쓴 일을 조심하는 게 좋고요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서 근육에 대한 과부하나 긴장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 아프면 견환에서는요 자세밀 생활수관 교정, 관련된 근육을 풀어주는 침이나 도침 곡소적인 염증을 치료하는 봉침이나 약침 금막의 빠른 정상을 도와주는 치료환약 통증을 줄여주고 가동범위 제한의 회복을 도와주는 도인동력법, 관절 가동, 춘화 등을 통해서 명치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명치통증도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명치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